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아수랑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또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쿨하게 총선의 실상을 이렇게 예견하고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역대 선거와 사전투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조투표주는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는 원하는 만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윤 대통령이 앞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통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에 일체의 손을 안 댄 겁니다. 용서가 힘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길을 기르지 않지만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그래도 치록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거의 실상을 전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이 어떨 것 같냐. 미래일이기 때문에 학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서울 중동구의 갑, 아마 갑일 겁니다. 성동갑, 성동갑 자료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가 대결한 여러분들 선거입니다. 이게 선관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성동갑의 최종 결과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운데서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공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응봉동 관내 사전투표, 성수일가제1동 관내 사전투표, 성수일가제2동 관내 사전투표. 이 자료들이 당일투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이집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중구, 성동구갑에 나옵니다. 이거는 100%, 1000%, 1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블당은 모두 13개 동에서 전부 다 차이집이 풀렀습니다. 표를 더해줬으니까. 미래통합당은 한 사람한테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소 더블당은 플러스 10%, 최대 플러스 14%, 미래통합당의 진수인은 최소 마이너스 8%, 최대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좌우대칭으로 마치 군인들이 열병하는 것처럼 서 있고 차이집이 크기가 이렇게 큰 것은 사전투표를 한쪽에 몰아줬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증거는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뭉개일 수는 있겠죠.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나 내가 20대 사회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고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조근조근 하는 겁니다. 대다수 이런 식자층들은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점검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도와주시는 것은 한 분하고 또 제약회의님 같은 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구 성동갑의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제약 전문가가 전산 분석을 시도한 겁니다. 뭘 찾아내느냐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했냐 이야기죠. 그 규칙을 데이터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성동갑 결론조를 이야기하면 138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에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3871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2% 부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파괴해야 되고 사회시민단체가 투표수 단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나중에 발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율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성동갑에서는 13871표 138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13871표는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조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를 7.2%를 부풀려 가지고 13871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당 위조 투표지 한 장씩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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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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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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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로 집어넣은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중동성동갑의 사전투표수 55,482표는 4분의 3은 진짜 4만 1,612표는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장이 오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표가 위조 투표지가 13871표인 겁니다. 그 13871표 가운데 3196표는 관외 사전투표고 1674표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럼 진짜 투표장에 온 사람의 기준을 하면 4장당 한 장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 25%는 조작가 기준으로 25%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건데 선관위가 여러분 발표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 그게 여러분들 올라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공장이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득표수에를 조사해 가지고 조작 규칙을 그대로 찾아낸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의 공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조작을 했냐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겁니다. 7.2%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2%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7.2%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것이 조작된 표입니다. 이건 조작되지 않는 표고 그러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조작된 상태에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2%로 다 동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것이고 만들어낸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2024년도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 규칙을 찾아가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는 게 선관이 자료거든요. 선관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미친 수치들입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4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조작된 수치를 들으면 어디다 발표해 놓은 겁니까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왼쪽 자료를.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오른쪽 조작 규칙을 찾아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한 것이 오른쪽입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립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그냥 젊은 날에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불의와 이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 제야 H님이나 제야 K님이나 제야 전문가나 장영우 대표 같은 분이 그렇게 자료 분석이나 보고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젊은 날 훈련을 그렇게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합해가지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선거를 부정한 이 선거를 조작한 이 제도적 털 중에서 하나도 고쳐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을 상당히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돼가 뭘 했냐 이야기죠. 당신에게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뭐냐 이야기죠. 내가 당신하고 동갑내기지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난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불법을 방조해 한 대통령이 어떻게 벌을 안 받겠냐 이야기죠. 그 벌이 아마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는 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그러니까 이런 조작된 선거 결과를 다 중앙선거안의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규명할 수가 있고 더 한 단계 나가서 프로그램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집어넣어 준 위조 투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실제 사전 투표장을 찾은 사람 숫자를 모르게 해놓고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7.2%를 올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과학은 참 위대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조작된 숫자를 얼마만큼 조작했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미래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해 가지고 그거를 기본값으로 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는 경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는 경우 시나리오를 짜게 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덕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덜미기를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에 숫자를 손을 안 댔으면 난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작업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모든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 예상치를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망할 수가 없는데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4.15 총선의 성동갑처럼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장의 투표지를 가짜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면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정상상태라고 기준을 해 가지고 세 장당 한 장을 투입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표나 투입하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만 3천 표 정도를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 3천 표 가운데서 3,098표는 관외사전투표로 9,902표는 관외사전투표로 추정하면 되는 겁니다. 확정정된 값은 아닙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냥 여기에 세 장당 한 장씩 투입하려면 프로그램에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21.57, 발표 사전투표율이 28.64가 되는 겁니다. 7.07%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7.07%를 뻥튀게 하면 그래프가 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여러분들 7.07%를 뻥튀게 하게 되면 차익값하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사이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14%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면 다 작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7.07%를 하려면 조작값을 그냥 여러분들 4를 집어넣으면 강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7.07%를 뻥튀게 하면 7.07%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몇 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가 하니까 1만 3천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만 3천 표가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동별로.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을 그동안 사용해서 조작해왔기 때문에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왼쪽은 4.15 총선에서 정상상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구한 겁니다. 그걸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그 값에다가 4.15 수준으로 3장당 1장을 집어넣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다르게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데이터를 이렇게. 그 사전투표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1만 3천 표를 투입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나 조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그냥 7.07% 조작에다가 그래프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좀 더 화끈하게 조작하면 어떻게 됐냐. 화끈하게 조작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두 사람당 한 표. 그러면 아까 7.07% 대신에 10.61%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몇 명 차단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을 몇 명 차단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발표를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10.61%까지 여러분들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61%를 올리게 되면 19,500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19,500표는 수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연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 그냥 동업별로 다 표가 일정 비율로 그냥 조작이 되는 겁니다. 관 외에 4,647표 관 내의 1만 4,853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는 강서구청장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밑에는 뭡니까 강서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은 7.07% 정도 사전투표를 부풀리면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이면 10.61%를 여러분들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그냥 작업 10.61%를 조작하게 되면 표가 19,500표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득표수 조작의 중심에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규칙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규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것인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줄 것인가 4.15 총선 아니면 더 심하게 할 것인가 한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조작가 기준은 50%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모든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아킬레스군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상인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그냥 케이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손을 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화끈하게 댈 거라고 봅니다. 화끈하게 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지에서 윤 대통령은 이 소위 선거 부정을 은폐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훗날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세상이 혼탁하고 그리고 너무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지만 누군가는 이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신들이 선거를 선거마다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에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지금 차분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과학이 말하는 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비밀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